좋은 아침 집에서 라일락을 막 키고 옵니다 너무 아침에 바빴습니다 뿌린 잡고 되겠나? 계속 계속 갖고 오지만 내가 정말 라일락을 엄청 가분해도 이렇게 이렇게 가분해도 이렇게 키우고 또 가분이 키우던 애들을 땅에 심으며 또 폭풍 성장을 패고 세상에나 요건 김천 박물관 원장님이 주신 아주 예쁜 뽀글뽀글한 폭탄작약이랍니다 기대합니다 올해는 꽃이 안 나오겠대요 살았네 큰 깨라 앵두꽃 요건 하얀 라일락 공사 중이라 저 공시끄럽지만 그래도 멋진 봄날 예뻐라 자두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집 뒤에 내가 심은 복숭아꽃이 너무 많이 커서 옮기지를 못하겠답니다 이건 못쓰는 장아나 긴 장아에 딱 꽂아두면 너무 이쁘답니다 장아의 그림을 그려도 어머머 그려서 하면 더 이쁘고요 아직 굳히지 않았답니다 더 예쁜 그림 나오면 바꾸려고요 이렇게 작은 호흡 너무 귀엽다 정말 와 참 좋아 귀여워 밖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린그린 보이기가 참 어렵네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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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렸네 정의를 넣어서 한필 한필 생각도 안하고 막 날렸네 아 오늘도 멋진 놈 어제 넣은거 그저 거기에 붙일라 대에 붙일라 하다가 여기다 넣었다 하다 아 귀엽다 아 귀여워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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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